행사를 확인하지 못해 가슴이 타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야 이 미지 새끼야! 너 내 딸 무사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? 너 내 딸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건드렸다간! 현재 우리가 남측과 합의한 대로 움직였소 거기다가 남측의 목적은 대선 승리지 인질 구출이 아니지 않소 제가 설마 죽든 살든 우리와 끝까지 간다 너, I really...